네일장의 투자전략입니다. 마감상으로서는 양대지수 모두 상승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님과 팀장님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일단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파월 전 전원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. 오늘 내일 새벽에 뭐가 발표가 되나요?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. 그게 더 중요하겠죠. 베이지북 발표인데 베이지북은 각 지역 연원들의 지역의 기업들의 CEO라든지 경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초 중반 정도까지 계속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해서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fmc 19일 날 있을 fmc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금융정책을 펼쳐하는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런 가운데 어제 오늘 뭐 어저께 이제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부터 해가지고 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근데 대부분 내용들은 그겁니다. 무협분쟁 이슈가 장기화되어 버리면 난리가 난다. 금리이나 할 거야.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그때 봐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베이지북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티들이 나오는지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베이지북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나올 때 매번 나오는 베이지북을 통행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무역분쟁 관세 부과 때문에 우리 기업 별로 나빠 뭐 이런 것들이 그 베이지북에 계속 담겨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FMC 결과가 상당히 비누기적인 행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요.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. 그렇죠. 경기선이죠.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리로 치면 2150이에요.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려있어요. 위로. 그럼 뭐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번 달에 가장 주목할 이슈가 6월 18일 날, 19일 날 있어요. 6월 18일, 19일. 19일 날에는 FMC가 있고요. 네. 이 FMC에서 연존이 비누기적인 행보를 보이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18일 날 트럼프가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과연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완전히 달라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서 섣불리 올라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요. 좀 기다리시는 전략. 네.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8일 날, 9일 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재무장관 & 중앙은행 총재의 회담이 있어요. 네. 발표가 나왔고 그냥 오늘 그래서 중국증씨가 5호장 들어서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내용들 어쨌든 만나는군요. 네. 그런 내용들인데 과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또 22통화정책회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좀 질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밟고 밑으로 빠지면 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선물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방향성을 좀 잡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.